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출 사업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내년 카드업계 업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결국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내년 카드사들의 희망퇴직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로 벙어리 냉가슴 알아온 카드업계. 본업인 신용결제 수수료 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 원의 적재를 기록했습니다.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서 내년에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안이었던 대출 사업마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타격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 상한 비율을 신청할 때 카드론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카드론은 카드업계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카드론 금리 인상으로 수익을 만회했지만 앞으로 관련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이 자본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만큼 경영 부담도 커졌습니다. 금리 상승도 부담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딴 악재로 내년 카드업항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카드업계는 결국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최대 36개월차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카드도 어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관련 사항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결제 부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타 금융업권과 같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자격 부채 규제 정책 등으로 대출 부분에서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국내 8개 카드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 2,269억 원.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순이익을 넘어선 상황이지만 내년 카드업계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희망퇴직 등 인력 조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